자, 우리 어디 왔죠? GDP요. 네, 제가 GDP 왔는데 제가 스마트폰으로도 영상을 촬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상 편집까지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DP에서 촬영을 진행할 거고요. 하나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네, 가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